보자 한 명은 여기에 남아서 탈출으로 영원히 못 간다 죽음을 맞이해야 될걸? 점점 쿠키로 된 몸이 부서지겠지 크크크크크크크 어? 야 여기서 여기서 한 명은 탈출을 못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? 아 잠깐만 아 이거 무조건 한 명이 밟아줘야지 지나갈 수 있는 거 같아 어휴 아 진짜 아빠 다시 밟아 봐 어 이거 다 같이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?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휴 아휴 어떡하지 어? 어이 주인태 주인태 쿠키씨 왜 그러시죠? 에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가야죠 아니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남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가족들이 마녀에게 먹혀버린 그날 저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아 아 이럴 수가 어이 주인태씨 네 주인태씨 그러면 어 어 어이 이래도 될까요? 어이 주인태씨 그래도 같이 사람으로 되기로 약속했잖아요 처음부터요 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꼭 제가 꼭 가족들을 구하겠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날 보지 말고 암만 보고 가란 말이야 가 가라고 주인태씨 주인태씨 아 주인태씨 아 이제 죽은 사람은 잊고 갑시다 에이 그래 가자 이제 이 땅굴속을 통과해서 요루루를 한번 찾아보라고 요로루가 남았었지 참 안다 내 쿠키 만 없어진다 탐 만난다 탐 만난다 탐 만난다 어 어이차 허 허 허 쿠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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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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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탄 자 됐다 헛 자 얘들아 같이 가 같이 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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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우리를 넘어야 돼 이겨내야 돼 아 아 아 아 와 진짜 죽을뻔 했다 헛 헛 혜택아 헜택 혜택이는 맛없는 쿠키가 됐어 탐 쿠키가 됐다고 안돼 번개맛 쿠키 어 뭐야 아니 마녀 녀석 우리 그냥 그냥 그만 괴롭혀 우리 빨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맞아 맞아 생각보다 잘하는 녀석들이잖아 자 우리 내려가자 괴롭힐 때 말아 어 잠깐만 어 괴롭힐 때 말아 봉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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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어디야 봉수야 내를 아래로 봐봐 봉수야 내를 봉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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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잘 가야 이제 봉수야 봉수야 빨리들이면 어떡해 아 아 어땠어 아래는 어땠어 아래는 어땠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아래는 장복이야 여기 아래를 내려가서 용암으로 떠나려야 할 것 같은데 아 용암으로 떨어지면 죽잖아 오 살았어 용암 아래 물이 있어 어렵다 어렵다 와 진짜 어려운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잖아 용암 아래 물이 있어서 살 수 있다고 Scotch 용암 slave take 떨려놔 아빠 혼자요 애들아 기다려 아아 이 땅속으로만 나가면 집으로 돌아갈수 있을것 같지않아 땅속이니까 맞아 맞아 마지막이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자 애들아 조심해 조심해 애들아 애벌레가 있잖아 오오오오오 맞아 녀석 야 봄수야 애벌레 맛있어 보인다 자고 먹을까 벌레를 먹겠다고? 저 양이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왕꿈툴이 아니냐? 왕꿈툴이 맛있겠다 오 뭐야 이게 방금 뭐였지? 방금 뭐야 빨래 들어갔어 빨리 들어가도 우리 죽였는데 아빠 마녀가 자석있어 그러게 빨리 지나가야돼 стро님 그거 그거 애들아 조심해서 가 오오 오 assume 애들아 빨리 앞으로가자 앞으로 야 이 애벌레를 타고 애벌레를 타고 빨리 탈출해야돼 왕꿈툴이 나에게 힘을 줘 어!!! 오오오! 이거 뭐야!! 오오오오! 못 떨어진다 못 떨어진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오오오오오! 물이 막 올라와 어 얘들아 용없는다 조심조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절대 걸리지 안재? 야 얘들아!! 아악!! 아악!! 탔다 탔다 봄수 뜨겁다 얘들아 기다려봐 자 얘들아 얘들아 불 좀 끄고 가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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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봄수야 태태가 그런데 이거 어쩌면 좋지 저 앞에 애볼래 보여? 저 애볼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 지나가면 분명히 지나가면 잡아먹힐거야 에이 설마 잡아먹겠어? 에이 설마 그럼 봄수가 오면 가봐 설마 잡아먹어 봄수가 재밌어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세탁 왜 이렇게 깨무치 닦아줘 야 멍청이들아 빨리 가기나 해 아아아아아아 빨리 가 에볼래가 우리를 못 잡아먹네 착한 녀석 착한 녀석 에이 태태가 빨리 와 자 가자 어 우리가 탈출한거 같은데? 5분속을 말이야 탈출을 하다니 탈출 아 빠져 요루로 가있어 아니 뭐라고? 요루야아아아아아 어? 어 요루로가 여기있어 얘들아 야 요루로 눈이 딸기잼인데 어 요리야 나 거기서 뭐해 어 요리야 이제 집에 가자 요리야 빨리 집에 가자 여기는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래 집으로 다시 가지 어 얘들아 여기 집으로 가는 그 포탈이 있어 오 뭐니 마니 포드포탈이잖아 응 어 그리고 이 상자에는 뭐가잇는거지 오오 어 오 요기 애들아 여기 마녀의 쿠키가 있는데 뭐야 그거 어 우리가 마녀를 못찔러서 마녀가 쿠키가 되는건가 일단 그거 챙겨가자 어 이거 마녀가 직접 만든 쿠키 같은데 맛있어보인다 이거 챙겨가서 먹을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포털에 들어가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? 그건 잘 모르겠는데... 어쨌든 요루야! 봉수야! 세팅아! 우리가 사람으로 다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보는 거야 집으로! 가자! 좋아 간다! 가자! 가자! 끝! 우리가 과연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? 이 가족 녀석들... 내가 만든 함정들을 모두 피하고 이곳을 탈출하다니 두고 봐라... 다음엔 더 엄청난 함정을 만들어 올 테니까 이대로 끝낼 순 없지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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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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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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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? 어? 야 우리 집이야 여기! 어? 우리 집이다! 우리 진짜... 이제 사람으로 돌아온 거야? 어? 분명히 우리 바다닥 부셔질 것 같은 쿠키... 쿠키의 몸이었는데 아니 사람으로 돌아왔다니까! 어? 정상이야 정상... 우리 포털 타고 왔다 버리 포털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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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고... 냉장고고 포털이었는데 분명? 뭐야? 뭐야? 오? 뭐지?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건지? 우리 간세로 꿈꾼 거야? 어? 그런... 그런가? 어? 어? Orion 도! 여기 사람으로 돌아왔어. 리 Citimu 무슨 일이야? 분명히 쿠키였는데 우리는 어? 진짜 모르겠다. 여보 여...여 Kara 아우 시끄려 죽겠네 잠 안 자고 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악마다 아니 아니야 악마 마녀다 마녀인데 마녀녀석 마녀하 어? 아... 여보 여보 아이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가 말이야 어 냉정국가 갑자기 쿠키포탈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그 쿠키포탈을 갔는데 여보랑 똑같이 생긴 마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녀가odo 어? 마녀가 자기가 만든 쿠키 오븐에 들어가서 여기를 탈출하면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뭔 소리야 나보고 마녀라고 뭔 헛소리하고 있어 진짜라니까 요로로 잡혀가지고 마녀한테 우리가 구해줬어 아유 무슨 용어 아유 헛소리하지 말고 어서 올라가서 자요 졸려죽겠고 밤에 무슨 일이야 진짜로 야 우리가 진짜 꿈을 꾼구만 단체로 어? 부엌에서 아니 우리 탐같이 아는거만 아닌데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어? 어 얘들아 어? 어? 이거 맨 마지막 이거 마녀가 준 쿠키잖아 마녀의 쿠키 어? 어? 어 이게 꿈이 아니었나봐 우리가 진짜 쿠키가 됐었던거봐 어? 어? 어이 이럴수가 어? 어? 어 이거 꿈이 아니었구나 이거 꿈이 아니었구나 우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